자,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평면에 놓인 물체에 x, y 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 힘 벡터 합하는 거죠. 평행사변형법으로 이 벡터랑 나란하게 f2 끝에서 라인을 그었고요. 이 벡터랑 나란하게 f1 끝에서 라인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쭉 그으면 벡터 합이 되죠.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 합하는 문제. 두 칸이니까 2N이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나오다 보면 원래는 아무런 중력이 없으면 그대로 직진할 텐데 여기 강한 진량을 가진 천체가 있어서 얘가 강한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주선에서 우주 망연경에서 이걸 관측할 때 빛이 들어온 연장선상에 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빛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간 빛들이 이 천체 때문에 꺾여서 우주 망연경에 도달하게 되면 이 연장선상에 또 별이 있는 것처럼 관측되기 때문에 별이 천체 중심으로 여러 개가 관측되는 거. 이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요. 진량의 강한 물체가 시공간에 놓여 있으면 이 시공간이 이렇게 휘게 되죠. 휘어져 있다. 그리고 가속운동 하는 거죠. 방향이 꺾이니까 가속운동 하니까 일방산득선 이론이다. 만약에 등속운동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ABC 다 맞는 거다. 간단한 지식형 문제였고요. 이제 돌림힘평형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지 여기도 정지 다 돌림힘평형인데 무게 중심에 중력이 작용하고 무게 중심이 이 물체의 회전축 역할을 하죠. 여기 A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고 A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은 여길 회전축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B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은 여길 회전축으로 이렇게 돌리겠죠. 자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돌림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지 회전평형이 될 텐데 이쪽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걸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하면 R2 곱하기 TB하고 R1 곱하기 TA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TA가 더 작아야겠죠. R1이 더 크니까. 가 그림에서는 TA가 더 작다. 자 기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니까 정지에 있는 거고 A가 당기는 힘의 크기 B가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장력 작다. 니은 번 맞고요. 자 이제 나 그림에서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볼 텐데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장력이 이제는 둘 다 회전축으로부터 이렇게 돌리는 돌림힘을 만들겠죠. 그럼 이쪽 P를 잡아당기는 힘이 위쪽으로 작용해야 이런 방향 돌림힘을 만들어서 회전평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디귿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PQ가 등속원운동을 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원에서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각속도는 똑같을 거고 접선속도 V는 R오메가에서 R이 더 큰 Q가 접선속도가 더 크겠죠. 각속도는 동일하고 속력은 떨어진 거리가 두 배다. 그럼 반지름이 두 배, 그럼 속력도 두 배. 각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구신가속도는 R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똑같고 그러면 반지름이 큰 Q가 P보다 크다. 자, 그래서 담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것도 평형 문제죠. 이쪽에 수직항력이 이런 방향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직항력이 이런 방향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힘의 합이 0니까 자, 각각 벡터 분해를 해볼게요. X축, Y축으로 얘가 30도니까 얘가 30도겠죠. 그러면 이 힘 FA라고 할게요. FA 30도니까 이쪽 Y축 방향 힘은 2분의 루트 3 FA고 X축 방향 힘은 2분의 1 F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FB라고 해볼게요. 이게 60도겠죠. 여기가 60도니까 억각으로 60도 30도, 60도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는 2분의 FB가 되고 X축 방향 힘은 2분의 루트 3 FB가 될 겁니다. X축 방향 힘은 얘네 둘밖에 없는데 얘네 둘 합해서 0가 되려면 반대 방향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FA랑 루트 3 FB랑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은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이 두 힘이니까 이 두 힘의 합이 MG와 같다. 자, 그래서 얘네 두 힘의 합이 MG와 같다. 자, 그러면 FA 자리에다가 루트 3 FB를 넣으면 2분의 3 FB가 되겠죠. 그럼 둘 더하면 2분의 4 FB 그래서 2FB는 MG니까 FB는 2분의 MG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힘 평형 문제였고 X축, Y축으로 나눠서 평형 식에다가 넣으면 된다. 전체 힘의 합이 0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FB가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 FB가 되겠죠.